노후 빈곤을 얘기할 때 이 단어 한마디가 다른 무엇보다 현실감 있게 아주 상황을 잘 설명해 줍니다. 바로 하류노인입니다. 노후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라고 해서 이분들이 열심히 살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탈이면 탈일 뿐 한국 사람들 중에 그렇게 게으르게 산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자산관리 잘 해오다가 막판에 잠깐 판단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령기에는 누구나 빈곤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령기에 빈곤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노후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 생활비 부족으로 식사는 하루 한 끼로 만족하고 집세를 내지 못해 노숙을 하고 있거나 부족한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폐유지를 수거하고 다닙니다. 또 심각한 질병에 걸렸어도 병원 가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폭염이나 혹한 속에서 냉방이나 난방시설 없이 더위와 추위를 참아내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끝내는 아무도 돌봐주는 이 없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수가 많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노후 빈곤층에게 공통적으로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가 수입, 둘째는 준비된 노후 자금,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할 사람입니다. 돈 없으면 친구도 가족도 떠나버리는 냉혹한 세상에서 덩그러니 남겨진 그 노후 빈곤층의 사람들. 남 못지않게 열심히 살아온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을까를 돌이켜봐야 합니다. 젊었을 때 모아온 재산관리에 실패한 이분들의 일들을 갈무리하다 보면 은퇴 준비를 하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훌륭한 교육 자료로 남습니다. 노후 빈곤을 겪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공통점은 과도한 자녀교육비와 결혼비용 지출입니다. 노후 준비를 현실적으로 가로막는 최대 장벽은 이 자녀교육비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 발전의 가속화로 산업은 재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학부모들은 여전히 자녀들의 그 구경수 점수를 올리는 것에 돈을 쏟아붓습니다. 6, 70년대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에게 해준 그대로 말이죠.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정하시듯 우리가 노년이 되는 때는 자녀들이 우리를 부양해 주지 않을 겁니다. 우리보다 앞선 세대들이 해온 것처럼 자식 농사가 곧 노후 준비였던 시대는 끝났음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자녀에게 몰빵하듯 과도한 돈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자녀가 있는 직장인 10명 가운데 4명꼴로 자신을 에듀푸어, 즉 과도한 자녀들의 교육비 지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 빈곤층이라고 답한 설문 결과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자녀 결혼 비용은 정말 폭탄 중에 폭탄입니다. 학업 다 끝내고 직장생활 잘하고 있어서 이제 한숨 돌릴 참이면 자식들이 결혼하겠다고 하죠. 집값이 많이 올라 부모의 도움이 없다면 제대로 된 집조차 얻을 수 없는 게 현실이긴 합니다만 인생의 한 번뿐인 결혼이니 멋지고 화려하게 그리고 신혼집도 처음부터 모든 것을 갖추고 시작하고픈 자식들의 욕망을 꺾을 수 없는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어느 부모인들, 자식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겠냐만은 은퇴한 부부의 유일한 재산인 자가주택을 팔아 전세로 옮기면서까지 자식 결혼 비용을 내주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싶은 생각마저 듭니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 비용은 대한민국의 모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중산층의 재정건전성을 무너뜨리는 사교육비와 비싼 주택구입비 문제가 고스란히 자녀 문제와 연결돼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 개인이 온전히 해결할 수 없는 노릇이지만 브레이크를 밟을 때는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끝이 안 나는 성인 자녀 부양. 두 번째도 자식입니다. 이제 보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지금의 중장년 세대를 부모님 봉양과 자녀 부양이라는 이중 부양 덫에 걸린 샌드위치 세대라고 부릅니다. 키울 때도 넉넉하게 키우지 못해 쓰리고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손자 손녀의 성공이 할아버지 경제에게 달렸다는 말까지 있다 보니 더욱 마음이 안쓰러워지죠. 은퇴 이후 손에 쥔 것은 집 한 채와 약간의 연금이 전부인 상황에서 자식이 찾아와 직장 생활이 힘들다며 사업을 해보겠다고 말합니다. 당연히 사업 자금은 없이 말입니다. 그 집 한 채 있는 것으로 담보를 대출해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거죠. 마치 자기가 사준 집이냥 아주 자연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어차피 당신 죽으면 자기 집인이 먼저 당겨 쓰겠다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다는 거죠. 이렇게 시작한 사업치고 잘되는 것을 본 적이 없을 겁니다. 힘들다고 하는 자식 보기 안쓰럽지만 그렇다고 집을 내놔서는 절대로 안 될 일입니다. 자식이기는 부모 없다고는 하지만 그렇게 하는 순간 우리의 은퇴 인생을 송두리째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다는 거 그것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고수익을 노린 투자 좀 잠잠해질만 하면 뉴스를 통해 은퇴자들이 어이없게 금융사기를 당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한국은 금융사기의 천국입니다. 금융사기범에 대한 형량도 세계에서 제일 적고 사기 처먹은 돈도 거의 환수가 되질 않죠. 그래서 사기범들은 형기를 다 마치고 나와서도 또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재범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사기범들이 은퇴자들에게 접근해서 가장 먼저 하는 말은 자식들에게 용돈 받아 쓰지 말고 이제는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그냥 고수익 이자만 받으라고 꼬드기는 말입니다. 이 말 한마디에 무너져서 그냥 묻지도 않고 투자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금융사기범들 입장에서 본다면 제일 약한 고리를 탁 건드리는 겁니다. 또 대부분 금융사기는 몰라서 당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과신해서 당하는 케이스도 아주 많다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사기꾼들에게는 당해내지 못합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대형 금융사에서 근무하는 컨설턴트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말로 유치를 하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누구도 순진하게 믿으시면 안 될 일입니다. 특히 듣도 보도 못한 파생금융 상품, 펀드 등을 투자하실 때는 더욱 더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번째, 준비 없는 창업. 준비 없는 은퇴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그냥 급한 마음에 하는 준비 없는 자영업입니다. 거의 자동으로 이어지는 수순입니다. 뒤통수 맞듯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사로부터 내몰리듯 나왔으니 퇴직금이라는 목돈을 야금야금 빼먹기 전에 하루라도 빨리 뭔가라도 해야 한다는 그 압박감에서 급히 시작하는 것이 바로 자영업이죠. 직장에서 은퇴한 뒤 창업 전선에 뛰어드는 사람이 전체 자영업자의 72.3%가 된다고 하니 거의 모든 회사원의 종착지는 자영업이라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미 시장이 과밀화, 과다 경쟁으로 기존 자영업자들도 버티기 어렵다는 뉴스가 넘쳐나고 넘쳐나도 치킨집을 또 하고 편의점을 또 열고 커피 전문점을 시작합니다. 경험 없으니 프랜차이즈에 100% 의존하게 되고 동시에 가맹비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다 떼다 주면서 본사 좋은 일만 시킵니다. 창업, 도전, 멋진 일입니다. 부디 하신다면 철저한 준비와 시장 조사를 통해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너무 빠른 재산 증여나 상소. 이제는 죽을 때까지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노후의 평안함을 위한 불문율처럼 퍼져 있지만 자식들 설득에 넘어가는 부모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어느 날 자식 내외가 찾아옵니다. 자녀들이 커서 이젠 집도 늘려야 하는데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도 돈이 턱없이 모자른다고 얘기합니다. 어차피 부모님 돌아가시면 지금 사는 집도 내 것이 될 테니까 이 집 팔아서 새 집에서 함께 살자 함께 살면서 잘 모시겠다. 가머니설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옆에 있던 며느리도 거들죠. 아들 내외의 간절한 그 부탁에 그리고 그 달콤한 유혹에 싫다고 거절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입으로는 알았다. 그렇게 하자라는 말이 결국 나오죠. 노후를 위해 지켜내야 할 마지막 재산이 그렇게 자식에게 넘어가게 되고 꽈다 놓은 보릿자루 신세로 전락하게 됩니다. 해를 거듭하게 되면서 몸이 약해지는 것을 느낄 때 결국 자식들에게 기댈 수밖에 없다는 생각에 재산을 내놓게 돼버립니다. 우리들이 우리들의 재산을 스스로 지킬 방법은 많습니다. 노후빈곤율이 약 40%가 되어가는 시점에서 그분들도 분명 자신들이 그렇게 살게 될 거라 예상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의 판단이 여생을 좌우한다는 거죠. 오늘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이런 후회 없는 노년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